네, 시사인의 김문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문제부터 한번 좀 점검을 해보죠. 여야 의정 협의체. 일단 구성은 되긴 되는 겁니까? 구성이 지금 의의를 빼고 여야 정 먼저 일단 개문발차를 할 것 같은 뉘앙스죠. 요새 느낌적인 느낌을 보게 되면은 의료계가 워낙 반대를 심하게 하니까요. 다만 다행스러운 건 어쨌든 여야 정이라도 한 테이블에 모일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이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출발이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대표 어쨌든 던졌고 정부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걸 딱히 거부할 만한 명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도 굳이 여기서 발을 빼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라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고 그만큼 또 현장에서의 상황도 심각하고 다 좋은데 여야 정이 머리를 맞대도 지금 뭔가 나올 만한 게 많지 않아서 이게 제일 큰 문제겠죠. 모였는데 성과가 없다고 하면 그건 또 그거대로 부담이 되니까요. 여야 정만 모여서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의의가 들어와야죠. 의의가 들어와야죠. 그래서 또 정부가 사실은 조금 길을 열어줘야 또 여야가 뭔가 해볼 수 있을 텐데 그 길이 무슨 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의대 증거와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딱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2025학년도는 못 건드려. 2026학년도는 0명도 테이블에 올릴 수는 있는데 그러려야 과학적 근거가 필요해.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제를 깔아놓고 가니까 여, 나, 야 입장에서 어쨌든 어떻게든 의료계를 테이블을 끌고 와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건데 시장의 전제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또 여야가 아무리 합의를 한다고 입법 사원도 아닌데 했을 수 있는 게 의료계가 원하는 당근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것도 문제인 거겠죠.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결국은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는 현재로서는 건드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어제부터 수시모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또 여론이 이걸 흔드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지지하는 게 더 커 보이긴 하거든요. 여론은 둘째치고 오늘 여론 조관이 또 다뤘던데 손대는 순간 줄소송. 그렇죠. 그러면 줄줄이 패배. 이건 거의 명약관화하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니까. 그래서 당장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은 책임자 경질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어쨌건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게 맞지 않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여당 안에서도 책임질 부분들은 책임져야 된다. 뿐만 아니라 사실 시선 집중해서 장관이 하고 가신 말씀이 굉장히 큰 화제가 차관이 하고 가신 말씀이 굉장히 지금 큰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악화되는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명분도 지금 여권 안에서도 참다 참다 이 정도의 선에서는 좀 정리해달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냉장고에 한번 복귀를 해보면 장기화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거의 대본이 보다 몰라 그냥 알아서 언젠가 풀리겠지 이렇게 갔어요 솔직히. 그러다가 추석을 앞두고 추석에 이게 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여론이 갑자기 쫙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찰나에 어떤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의식불명에 빠진 두 살배기 아이 문제 보도 나오고 이러면서 갑자기 다시 불이 붙어버린 상태에서 그게 여야의정협의체의 논의까지 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실 중요하게 짚어야 되는 포인트가 이게 순하기 피하기 용일 가능성도 사실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구성에 만약에 난항을 겪는데 당장 며칠 있으면 추석 연휴 개시 시작돼요. 추석 연휴 지난 다음에 다시 없던 일. 소나기 지나가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 입장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 같은 경우에는 나름 진정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당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지금 어떻게 해서 성과를 내린 상황에서. 그런데 방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섣불리 만약에 어떤 합의나 타결점을 본다고 했을 때 아마 용산에서 생각하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의료계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뭔가 이제 의사라고 하는 집단적인 어떤 이익집단에게 밀리는 모양새를 보여줌으로써 이것이 자칫 정권에게 더 악영향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게 아닐까 혹은 전 정권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뭔가 그림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은 게 기류가 좀 큽니다. 네. 그런 거 좀 이따 고집되네요. 네.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정부는 정말 말 그대로 일단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같은 모양새는 취하되. 실질적으로 여기서 정말로 대단한 성과가 나오면 좀 모호해지는 애매해지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명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가 잘못된 문제냐라고 봤을 경우에는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개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보면 대통령 긍정평가 이유이자 부정평가 이유가 다 이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실 의사수 늘려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됐고 굉장히 방식이 거칠다라고 하는 것이지 의사수가 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의사집단 외에는 사실은 찾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국갤럽에서 월초에서 지금 9월까지도 보면 50% 이상이 계속 지지. 물론 이게 좀 수가 줄긴 했지만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를 가지고 가는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게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추석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잘 딛고 넘어가게 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되는 지점들이 꽤 큰 것 같고요. 의료 붕괴라고까지 가지 않고 이 부분들을 견디게 되면 우리는 진짜 무언가를 해낸다라고 하는 생각이 큰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것은 여당의 몫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도 큰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짧은 기간으로 한정을 해서 본다면 관전 포인트이자 체크 포인트는 추석 연휴 전에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이 되느냐 마느냐를 일단 봐야 된다. 그걸 봐야 일단 장기적인 전망이 나오는데 지금 이 며칠간의 흐름을 놓고 보면 추석 연휴 전에 그 연휴 전이라는 게 이번 주거든요. 이번 주는 여야의정협의체가 꾸려질 가능성이 과연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과연 조금 전에 과구신 기자가 잠깐 말씀도 했고 김은지 기자도 얘기했지만 용산의 그럼 과연 진심이 뭘까. 이걸 사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지금 나오는 게 그저께 비공개 반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의료계 양자의 관계만 놓고 보면 거의 엄청난 몇 달간 대립을 했으면 불신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용산에서는 팔과도 제가 한번 해결해 볼게요라고 나서는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실어줘서 그러면 네가 한번 풀어봐라. 그러면 땡큐지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공개 반찬에서 한동훈 대표는 안 불렀다. 그럼 이게 도대체 용산이 정말로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달려드는 것이냐 여야의정협의체에 아닌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서 진심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방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너무 강하게 뭔가 의료계한테 테이블로 나오라고 압박은 하면서도 전혀 지금 의료계가 나올 만한 명분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도 있고 여당에게 뭔가 협상의 여지나 어떤 자율권을 막 주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야의정협의체에 환영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말만 환영한다고 하고 아무런 움직임 액션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건데 지지부진한 가운데 심지어 한동훈 대표의 힘을 더 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말도 좀 이상한데 윤상현 의원이 번개를 신청을 해가지고 된 거라고 하는데 정작 대통령의 관계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인요한 최고위원하고 한 얘기들을 주로 의료가 관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모임이 성사가 된 계기하고 실제 전개된 대화하고 나온 브리핑이 다 이게 좀 악의가 안 맞는다. 결이 이상하다. 심지어 그리고 그게 만났다고 치더라도 뭔가 거기서 대단한 선거나 합의가 나온 것도 아닌데 다음날 바로 아침에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가 되고 이 보도를 통해서 친한계가 고립되는 모양새가 혹은 이제 영산하고의 갈등을 한 번 더 재확인되고 그 말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힘을 최대한 싣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딱 6개월 전에 3월에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이었던 시절에 그때 뭔가 중재자 역할을 자처를 하면서 의대 교수들 집단 사식선에게 하루 전에 뭔가 이벤트를 만들고 그때만 하더라도 용산이 나서가지고 뭔가 이걸 하면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나서가지고 그림을 만들어주는 모양새를 해보려고 했단 말이죠. 딱 그때 반년 사이의 그림을 비교해보세요. 완전히 상반되어버렸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용산의 마음이 좀 다른 게 아닌가라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용산에서의 하는 해명이 무엇이냐면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의원들과 지자체 단체장들과 기타 등등 많은 만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술자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슬쩍 자랑하는 의원들의 이야기를 저도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비공식 만남이 사실 많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에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핵심은 이게 어떻게 다음날 바로 공개되냐. 이제까지 그 수많은 비공개 만찬들은 바로 직후에 공개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전처럼 떠돌던가 대통령과 내가 이렇게 술을 마셨다라는 식의 자랑, 은근슬쩍 자랑으로 지나갔던 이야기들인 것인데 이것이 나오게 된 맥락을 보게 될 경우에는 결국 공교롭게도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다시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는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여야정 협의체라고 하는 것을 던져놓고 추석을 버티려고 하는 용산의 어떤 모습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그나저나 참석자는 100% 확인이 된 것도 아니죠. 그렇죠. 지금 한 4, 5명 규모라고 하는데 대통령 제외하고 지금 확인된 건 3명이잖아요. 일단 확인된 건 아까 연락 안 받은 사람들은 확인이 되고 있어요.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김종혁 최고위원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김종혁 최고위원이 전화 걸어서 확인했다라는 장동혁 최고위원 한동훈 대표라고 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제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기도 연락 못 받았다고 했어요. 기분 안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까지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은 김재원 최고위원을 친윤으로 분류하지 않았었었나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분류법이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말 공교롭게 생긴 모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보통 소위 말하는 정부 여당, 국민의힘 출신의 의원으로서 소위 뭐라고 할까 굉장히 사교성이 좋으신 분으로 분류되거든요. 형님이 몇백 명이고 아버지가 몇천 명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국민의힘에서 대표적으로 김태호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꼽힐 정도로 그런 친화력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과 정말 형님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모임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하필이면 그 자리에 꾸려지게 된 것들이 최근에 또 인유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의료대랑 관련해서 굉장히 화를 냈다라는 식의 썰들이 여의도에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정도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인유한 의원은 불렀는데 다른 분들은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곽우신 기자님 할 말이 있는데 혹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구성 자체가 이게 약간 수도권 뉘앙스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윤상현은 어쨌든 말 그대로 수도권 중진인데 찌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 찌뉴는 아닌 사람이 제안을 해가지고 성사가 돼 번개 모임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갔을 때 아까 사실 진행자께서도 이게 도대체 이 구성을 누가 주도를 해가지고 퍼즐을 맞춘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지만 이게 만약에 용산에서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의 제안을 받고 그럼 누구 누구도 더부르자라고 한 게 사실 만약 이게 맞다면 이게 가정이 맞다고 한다면은 너무나 뻔하디 뻔한 의도적인 배제라는 거고 그 플러스 이게 조판에 실렸잖아요. 아침 조간에 나왔잖아요. 만찬이 다음날 조간에 나왔다는 거는 윤정기 돌아가기 전에 기사가 나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 말은 이게 분명히 리크가 된 건데 그러면 용산에서 알려준 건지 아니면 참가자분의 한 분이 이 기자한테 얘기를 해서 나온 건지가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것도 용산에서 일부러 아침에 보도를 만들기 위해서 기자한테 정보를 준 거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머리를 굴릴 상황인가 용산이 꽤 여유로운가 봅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모임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멤버가 정말 정교하게 짜여졌다라고 하는 전제도 사실 좀 의심해봤는다는 생각은 합니다. 용산의 말대로 이런 비정기적인 아주 캐주얼한 모임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중에 하나가 나오게 된 계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모임 자체의 정교성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꽤 용산에 앞서서 받았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용산에서 한 것 중에 정교한 게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사실 아주 캐주얼하게 지적을 해보자면 일요일 저녁 만찬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한 주를 또 새롭게 시작하고 힘차게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의 심기일전에 일요일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지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짚어야 되는 게 지금 대통령실의 설명은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 4시쯤에 지금 언론 보도 윤상현 의원이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쳐요. 윤상현 의원이 번개를 요청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좀 뭐한 게 대통령이 쉬는 날에 의원이 번개합시다라고 요청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룰이라고 한다면 정말 열린 대통령이다. 열린 대통령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구중권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것 자체가 다 이런 소통을 강조하기 위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비교가 가깝게 지내는 지인이라 하더라도 쉬는 날 일요일에 오후에 전화해서 술 한잔합시다. 이건 쉽게 요즘 같은 어떤 분위기에서는 쉽게 요청 못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물며 대통령한테 그런다? 그것이 드러내주는 게 너무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일요일 저녁 만남이라고 하는데. 술 좋아하시니까요. 어제 저희가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여야 의정협의체에 야가 들어가는데 야가 그러면 누구냐. 그런데 이 대변인께서는 꼭 민주당만으로 지칭하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야당들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잠깐 개혁신당도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 이어서 저희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사국 인터뷰였는데 야당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교수단체를 기준으로 하면 민주당밖에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의료계에서 바르는 야와 교수단체 야가 생각하는 야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다르겠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원내 교수단체 그리고 한국식 어떤 일종의 거대 양당제의 폐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민주당은 지금 이 야당에서의 야권 지분을 본인들이 독점하고 싶은 게 너무나 당연한 욕망인 거고 반대로 다른 군소야당들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제되는 거에 대해서 억울함이라든가 하소연을 하는 게 항상 그래왔다고 해서 이번만이 아니라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이주영 의원이 있다 보니까 이주영 의원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었고 이게 개혁신당의 지금 포지셔닝을 보게 되면 의료 문제와 관련해서 당연히 여권의 그런 것들을 비판을 하면서도 민주당식도 아니라는 거죠. 간호법 할 때도 반대했었죠. 그렇죠. 그때는 물론 의원들마다 약간 판단은 달랐겠습니다만 그런 거 보게 되면 개혁신당과 관련해서 일단 의료계가 개혁신당의 테이블에 오는 것들을 약간 내심 바라는 뉘앙스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개혁신당도 당연히 자기네들도 보았을 때 공식 논평까지 내면서 개혁신당과 함께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거든요. 자기네도 들어가고 싶다라는 건데 그런데 개혁신당이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다른 야당들을 또 가만히 있겠냐는 조국혁신당만 하더라도 지금 이 구성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런 식의 대화 테이블 모양새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시민사의 야당들을 다 들어가게 해달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테이블이 넓어지잖아요. 참여하는 주체들이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 또 일장일단이 있다 보니까 각자의 셈법이 더 복잡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의료계는 조금 더 민주당만이 아니라 더 많은 야당들이 들어오는 걸 약간 바라는 모양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의료 관련해서 대표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윤 의원과 관련해서는 의사집단이 굉장히 갈등이 있었던 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야당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김윤 의원의 존재. 그런 이야기들을 뒤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일 모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2심 판결이 나옵니다. 지금 워낙 저희도 여러 번 전해드렸기 때문에 추격하면 이러면 전주 손모 씨에 대한 법원 판단이 결국은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주변에서 어떻게 전망을 하던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건데 최소한 여권 내부의 기대는 이번 2심을 토대로 털고 갔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손모 씨 방조 혐의도 무죄. 네. 그렇죠.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점들이 오히려 법원에서 확실히 없다는 식으로 확인을 해 줌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하나 덜어내고 싶다. 이게 사실은 위시풀 띵기기 들어간 거긴 한데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여권에서 파악하고 있는 서초동의 기류도 그런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개별적으로 물어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이번 결과를 통해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거라고 예측하는 기대하는 의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분위기가 야권의 기대하고는 좀 다르게 돌아갈 것 같다라는 거고 또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존재 자체가 지금 어쨌든 엄청난 부담인 거잖아요. 여기도 등장하고 저기도 등장하고 지금 악재가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전선도 넓게 퍼져 있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악재도 지금 한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지금 쭈르륵 있는 상황이니까 최소한 이 특검 명분을 자꾸 뭐만 해서 만들어주는 모양새가 아니라 조금 덜어내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지금 방어하는 것 때문에 의원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인 손모 씨가 공소장이 변경, 추가된 거지 않습니까? 방조 혐의가 더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는 시그널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유죄의 심증으로 혹시 가져가서는 혐의가 쌓여서 유죄가 혹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까지 사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은 수사를 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건 불기소건 우선 털어야 되는데 그게 되고 있지 않았다는 자체가 결국 검찰에서도 완전히 털어주기 어려우니까 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야당에서 공격들이 꽤 있었고요. 그런데 이 재판을 기화로 해서 결과가 김 여사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결국 말씀처럼 특검 이슈로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13일에 김건희 여사가 지난 설날과는 다르게 명절 인사를 대통령과 함께하겠다라는 식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연이어서 김 여사의 공적인 뉴스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권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요? 하나만 더. 텔레그램 대화의 진실이 궁금한데요. 김영선 전 의원과 이른바 공천계의 의혹이잖아요. 취재된 내용이 뭡니까? 다들 너무나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니셜도 계속 돌아다녔고 누가 갖고 있을 거다라고 하지만 텔레그램의 실체를 확인한 사람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준석 의원은 자기는 본 적은 있다. 네. 그렇죠. 사실 그렇게 얘기한 유일한 실명 취재원이 이준석 의원이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이준석 의원에게 뭔가 더 얘기해줘, 뭔가 좀 더 꺼내줘라고 기대하는 듯한 모양새가 되긴 했는데 사실 이준석 의원한테 기대하는 건 결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방향이 잘못된 것 같고 중요한 건 해당 뉴스토마토를 포함을 해서 뭔가 추가적인 물증과 기사, 좀 더 분명해진 후속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손에 명확하게 잡히는 실체가 없는 상황인 건 맞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하고 김건희 여사와의 텔레그램은 당시 이제 재구성한 뭔가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다음부터 한동훈 대표가 인정도 했고 실제 내용도 공개가 됐고 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보도들이 나오면서 물증들이 짜맞춰졌기 때문에 폭발을 가지고 빵 터졌던 건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걸 내가 봤다라는 사람들의 익명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것도 실질적으로 이거를 최소한 어쨌든 보도를 통해서 그 내용이 정확히 뭐였는지 문장이라든가 뉘앙스가 확인된 게 없다 보니까 서로가 정치적으로 고쾌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는 해석과 해석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황에서 더 힘을 받기가 약간 좀 모호해진 측면이 있는 거죠. 김윤직 의원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네.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그거지 않습니까? 물론 용산에서는 이제 공천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없다라는 취지의 해명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 당시에 관련된 논의를 한 바가 있느냐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뿌연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공천 탈락 이후에 관련된 내용을 들고 이제 개혁신당에 가서는 비례대표를 요구했다라는 식의 말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천하람 원내대표를 인터뷰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렇게만 말을 하더라고요. 선거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따리를 싸고 다니고 그 보따리를 싸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다 정도의 이야기만 지금은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아예 부인하지 않아서 이 어떤 유전기가 좀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그 얘기는 해석하자면 보따리에 텔레그램 대화가 있었다. 이 얘기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이상을 말하지 않겠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들은 바 그대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보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선거 기간에는 사람들이 보따리를 많이 싸고 다닌다라는 이야기였고 개혁신당도 이제 그 보따리가 오는 곳 중에 하나였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제 조국혁신당의 선거 캠페인에서 확 올라가면서 그 이후에 좀 줄었다. 이런 어떤 이야기까지 하곤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상황에 무언가가 국정감사라고 하는 이후 상황을 통해서 더 나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기자로서 좀 더 취재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기사로서의 완결성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인식하게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절대 그랬을 리가 없어가 아니라 뭔가 너무 자연스럽게 응 그랬을 것 같아 라고 거기를 끄덕거리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의도에서 얘기가 좀 돌긴 돌았어요 그 전에. 그 총선 당시에 정말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도는데 그때도 용산에서 최대한 뭔가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해가지고 공천에 개입하려고 한다. 공천에 뭔가 힘을 쓰고 싶어 한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죠.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돈 적은 별로 없어요.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으로 뭔가 김영선 전 의원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까지는 못 들었지만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사실은 여러 번 들었죠. 김건희 여사도 누구누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 특히 그때 그때 돌았던 썰들의 핵심이 뭐였냐면 근대 한동훈이 안 받아준다 했어요. 근대 한동훈 위원장을 포함해서 당시 지도부와 공천 쪽에서 이게 잘 안 먹히고 있어서 용산에서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용산이 불쾌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또 격노했다. 대부분 그때 그런 것들이었고 실제로 그때를 복귀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들고 일어나는 상황까지 번지게 되면서 충돌이셨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괴가 같이 하는 거죠. 소위 일식 논란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를 둘러싸고 나왔던 김건희 여사와의 갈등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나왔던 이야기들이 앞뒤로 내용이 더 많지만 내가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로서 말을 한 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적 경로로 김건희 여사 문자 주고받으면 민주당에서 국정농단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라는 식의 발언을 한동훈 그 당시 후보가 했었고 이걸 가지고 보수 직인형 내에서 굉장히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어떻게 보수 후보가 먼저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비판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켜켜이 쌓여가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있죠. 뉴스토마토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멘트가 나오잖아요. 갖고 있다라는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갖고 있다.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공개가 되겠죠.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국정감사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요. 천하람 원내대표가 월척을 낳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다 종합으로 하면 지금 이 이야기의 출처가 개혁신당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런 얘기인가요? 본인은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을 해 주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명품백 수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불교수 권고까지 겹치면서 거기다 또 김건희 여사 이야기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또 지지율에 수렴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해서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지금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사인이 매년 하는 조사가 있어요. 신뢰도 조사. 네. 맞습니다. 정치권과 언론 이렇게 크게 두 개트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가 나왔다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는 임기 첫 해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달 추석에 있었던 신뢰도보다 낮게 나온 바가 있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탄핵 직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뢰도가 3.9일이었는데 윤 대통령의 출발 시작이 3.62여 가지고 그때보다 낮게 출발했다.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아주 소폭 상승을 해서 3.63이었었는데요. 올해는 확 떨어졌습니다. 2.82. 그러니까 저희가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2009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꾸준히 해오는 신뢰도 조사인데요. 역대 최저 아니에요? 네. 그 어떤 대통령보다 낮은 지금 신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질적으로 보면 더 좀 나쁜 시그널이 많이 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0점 만점을 해서 사람들한테 응답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10점 만점이 2.82 정도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이 2.82가 왜 나왔냐면 0점을 주신 분들이 44.6%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포션이 국민 10명 중에 4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절반이네요? 네. 앞으로 윤 대통령이 아무리 정책 방향을 수정하거나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더라도 회복하기 쉽지 않은 국권한 40%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숫자인 것이죠. 0점을 줬다면 어떤 상황의 연출에 대해서 다시 마음을 돌릴 예제가 거의 없다. 쉽지 않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커버 제목에는 심리적 탄핵 상태라는 식의 이야기를 썼는데요. 굉장히 대통령한테는 나쁜 시그널들이 집권 초부터 계속 울려왔는데 그것을 반등하지 못하고는 쉽게 반등하지 못하고는 계속 나빠져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네 가지 항목을 물어봤습니다. 대통령 평가에 있어서는 이런 걸 더 디테일하게 여쭤봤는데 아까 저희가 한참 이야기했던 의정 갈등 관련되어 있는 정부 대응 그리고 하늘 역사 문제,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문제 모두 점수가 났습니다. 불신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도 의정 갈등은 정부 대응에 3.19가 나왔는데 역사 문제 같은 경우는 2.42 그리고 수사 외압 의혹은 2.28 그런데 김건희 여사 이슈는 더 낫습니다. 1.97%이고요. 보수 안에서도 굉장히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있어서는 불신한다는 응답이 53.2%입니다. 굉장히 김 여사 이슈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방어하기 쉽지 않고 그리고 여당 안에서도 논평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지 않는 이슈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조사 개요도 말씀해 주시죠. 시사인 한국길러브에 의뢰해서 지난달 25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rdd 및 휴대전화 rdd를 병행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됐고요. 응답률은 6.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의 ±3.1%포인트입니다. 옛날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여론조사 신경 안 쓴다고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지지율 신경 안 쓰니까. 최근에도 1위를 비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실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말 신경 안 쓰고 있을까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제일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죠? 그리고 언론인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배의 진행자께서도 5일에 등극하셨다.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탑5에 들어가는 우리 시사평론계 조지클루니. 전통있는 조사에 1%가 안 나왔던데. 아무튼 이름으로 올렸. 이거 주관식 응담이기 때문에 사실 좀 이게 쉽지가 않긴 합니다. 이름으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거 진심으로. 그리고 진짜 주관식은 훨씬 더 어렵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제가 하고 싶어서. 훌륭하신 진행자와 함께하는. 마무리하죠. 왜냐하면 이 5위 안에 들어가 있는 공중파 진행자는 유일하게 김종배의 진행자이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사실 이제 은퇴를 했거나 혹은 공중파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더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사는 시사인 기사 보시고요. 저 깨알같은 영원 멘트. 전부 공개 안 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joe